아 아 목이 많이 아프신가요? 아니 아픈 건 아닌데 평소만큼 튼튼이 나오지만 가끔 이럴 때도 이놈 보고 그냥 튕겼다 딱 자 이제 풀방 어 뭐야 또 튕겼어 또 또 튕긴다 이제 손목 겁니다 바이프테스님 캡쳐해야겠다 우와 여러분들 바이프테스님의 손목이 이제 지켜졌어요 아 이번에 안 튕겼다 자 세팅이 최고님 안 튕기면은 뭘 잡으러 가신다고요? 마이스 샷 그렇지 준비하시고 슈블라트 그타반게 어 아니 준전님 20만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레이스 승리하면 만 어 알겠습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그냥 떨어져 이렇게? 어 뭔가 이상한 레이스로 지금 들어왔어요 밑으로 쭉쭉쭉 떨어지면은 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락사의 글리치 아니 이분들 떨어지면 안되지 떨어지면 안되지 떨어지면 안되지 떨어지면 안되는거야 진짜로 나이스 샷 체크포인트 준비하시고 다음에 여기 어어 어어 아아아아악 땡 바보야 이런 내 캐릭터같은 자 넘어갔습니다 나이스샷 8등이죠 이 찍어주시고 다이빙 다이빙 그렇지 이제 감 잡았어 다시 가야겠다 천천히 엘레베토 타고서 올라와줍니다 어째프쇼 그렇지 나이스샷 다음에 여기 망구디 화이팅 망구디 화이팅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룩소로 디룩스같은게 일단 비싸구요 이 사람 뭐야 누구야 넌 못 지나간다 이분 누구야 오히려 이럴때일수록 침착하게 술 한잔 먹고 가줍니다 침착 까자아아아아아악 마이스샷 왔다 오 뭐야 여기 이런데가 있어 갈 수 있겠죠 마이스샷 오오 갈 수 있어 마이스샷 제가 감기에 걸린건 아니구요 오늘 낮에 코노가서 락을 좀 질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방송을 하는데 평소만큼 텐션이 나오지가 않아요 목이 쉬어가지고 이쪽으로 닿았다 진짜 닿았다 넌 못 지나간다 넌 누구야 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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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닿았다 마이스샷 미션커프리트 1등 지금 로이스님이네 뭐야 여기 어 뭐지 어라라 아 잘못 들어왔죠 다시 돌아서 갈게요 어디로 가야되지 설마 이쪽인가 길이 지금 막혀했어요 1번 2번 3번 중에 2번은 막혀했고 즉 퓨트 또 도박이야 이거 이번엔 3번 갑니다 오 여기 맞다 아 여기 아니구나 아아 아아 진작 이거 끝나면 이제 새순모 들어가요 돈버는 미션을 할겁니다 아 여기도 아닌거 같은데 아 여러분 아냐아냐 여기 아냐 1번으로 갑시다 아니 2번이었구나 난 정말 바구야 이런 아 여러분 아까 2번이었죠 아니 가까이 갔을때 앞에 비치는게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갔는데 오? 어라라? 1, 2, 3번 지금 다 막혀있는데? 3번이라고요? 어 3번 제일 먼저 갔었는데? 어? 여기도 막혀있는데? 이거 뭐야 이게? 어? 아아아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 저 뭐야 이거 감정 아잇 따가워 아잇 넘어왔습니다 감정포인트 가자 생샷 넘어왔죠 두뇌풀가동 이건 근데 두뇌로 깨는게 아닌거 같은데 점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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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운동 아주 제대로네 이거 다 왔어 다 왔어 얜 뭐야 이거? 이게 뭐죠? 뭐야 이건 어 일단은 성공 지금 좋은 타이밍이야 지금 지금 좋은 타이밍이야 점프 뛰어야지 인마 오우씨 잘 들어왔어 아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지금이야 지금 지금 점프 뛰어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어떻게 해서 올라와 점프 나니샷 체크 찍어주시고 어떻게 하는거죠 여기는 이건 내려요? 아 옆에 여길 가라고? 아니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진짜 마이스 샷 그렇지 이거는 근데 어떻게 하는거지? 일단 달려보겠습니다 얘는 뭐하는거야 지금 뭐하는거야 이 맵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지 아직 알 수 없어 리타이어 좀 더 즐기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여기서 땡땡땡 우승자는 좋고 로이스님 뻑뻑 축하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